안녕하세요 여러분 This is Kelly, Kelly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study about lesson 2 오늘은 이과 배워볼 건데요 이과도 호동왕자와 낙랑국공주님 얘기 그 커플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Please open your books to page 12 and 13 12, 13쪽을 펼쳐주세요 We are going to study about new words first 새로운 단어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one, 첫 번째 단어입니다 Knife 전 시간에 배웠던 innocent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순진한, 천진난만한 이란 뜻입니다 Newry was Newry 하니까 뭐인 것 같아요? Wedding, 그쵸? Wed에다가 새롭게 결혼한 사람들 S 붙여서 복수로 그래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Newry was 그 다음요 Pertured 설득하다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설득하다 이것도 동사 변형은 규칙형입니다 Pertured 그 다음 가보실까요? Letter Letter 네, letter letter 둘 다 발음이 가능하죠 편지 여기서 명사로 편지란 뜻이에요 자, 알파벳 철자 개수할 때 letter도 됩니다 26 letters we have in alphabet 그렇죠? 알파벳에는 26개의 철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철자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letter, 편지란 뜻으로 쓰였어요 RIP RIP 자, RIP 많이 봤죠? 파닉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RIP RIPT RIPT 찢다 종이를 찢다 천이 찢어지다 찢다 이렇게 찢다 그 다음요 Obs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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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장애물 장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요 Betray Betray 배반하다 배신하다 자, 이것도 규칙형이네요 Betray Betrayed Betrayed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Concord 아이고 자주 나온다 그죠? 정복하다 자, 나라를 정복해 가져온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배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이 히스토리, 코리안 히스토리, K-히스토리 하면서 attack 이란 단어, 공격하다 라는 단어도 있었고 Concord 있었고 나라를 정복하다, 가져오다 Takeover 라는 단어까지 비슷한 의미로 많이 썼습니다 그죠? 자, invade 도 있었네요 invade 그 다음 해볼까요? up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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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et은요 속상한 뭐 속이 많이 상하거나 아니면 화난 이란 뜻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한국어로 계속 화났다는 뜻으로만 알고 있어요 아, 화났다가 아니라 화난 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시추에이션이 다를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당황해 갖고 뭔가 기분이 막 업 돼 갖고 어쩔지 모르고 이런 상황도 upset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속상한 거죠 당황스럽고 이럴 때를 다 upset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화난 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자, 그 다음요 truth truth 진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 문제 많이 나오죠 진실이면 t 를 쓰고 아니면 f 를 써라 그 때 truth 그죠? 그 다음요 eventually eventually 결국 결국 마침내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요 achievement men t 가 그죠? suffix 점유어로 쓰였을 때는 명사형이 되죠? achieve 자체는 동사에요 성취하다 거기서 month 가 붙어서 성취 라는 뜻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ntrap intrap 자, trap 이 덫이죠 함정 거기 안에 in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함정에 빠트리다 intrap intrap 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tep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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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mother, father, brother, sister 앞에 step이 붙으면 뭐예요? 반쪽짜리 그래서 stepmother 개모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 잘 외워 주시고요 please turn to the next page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page 14 and 15 14, 15쪽 입니다 자, 오늘은요 호동왕자와 낙랑국 공주의 얘기 이 커플의 얘기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선생님 먼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reading passage를 읽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repeat after me not just listen to me 그냥 듣지만 말고 같이 한번 읽어 주셔야 돼요 소리내서 read aloud 오케이 자, 같이 읽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또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해 드릴게요 직독직해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재미있게 이야기 형태로 해 드릴 텐데요 그러면 아하 그런 이야기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The naive princess of 낙랑 really loved 호동 When they were near the west they lived in 낙랑 together However, 호동 came back to his country to work Oh, yeah, work Since then, 호동 kept trying to persuade his wife to rip 자명고 apart 이제 드디어 본 성이 This is one part of his letters Honey, you should rip up the drum for us I want to make my country strong But the drum has been a big obstacle for me Please get it out of the way for our love Sadly The naive princess followed 호동's request She betrayed her country and father She ripped 자명고 and her country was conquered by 고구려 Her father was very upset when he heard the truth and he cut her down with a sword Eventually, 호동 had managed to get his big achievement Did he become the king of 고구려? Never No, never He was entrapped by his stepmother and was put to death What a tragic couple Don't you think so? The naive princess of Nangang really loved the Nangang The naive princess of Nangang really loved the Nangang 낭랑국의 공주는요 순진한 낭랑국의 공주는 호동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들이 신혼부부였을 때 그들은 낭랑국에 함께 살았어요 호동은요 그렇지만 호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왔어요 호동 입장에서 그때부터 호동은 계속해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와이프에게 자명고를 찢어버리라고 여기 보이는 것이 그의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여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은 자명고를 찢어버려야 해요 나는 내 나라 고구려를 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 북이 나에게 큰 장애물이라오 제발 그 북을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위한 길에서 찢어버려주세요 없애버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치워주시오 그죠 우리 사랑을 위해 치워주시오 없애버려주세요 이 말이죠 sadly 슬프게도 그 순진한 공주는요 호동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호동의 말을 따랐어요 요청을 따랐어요 그녀는 그녀의 나라와 아버지를 배반한 거죠 그녀는 자명고를 찢어버렸고 그녀의 나라 낙랑국은 고구려에게 정복되었습니다 Her father was very upset when he heard the truth and he cut her down with a sword 그녀의 아버지는요 진실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그의 딸을 검으로 베어버렸어요 슬픈네요 그죠 Eventually 결국 호동 had managed to get his big achievement 호동은 그의 아주 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Did he become the king of 고구려? 그가 고구려의 왕이 됐을까요? No, never 그렇지 않습니다 He was entrapped by his stepmother and was put to death 그는요 그의 계모의 함정에 빠져서요 죽게 되었어요 What a tragic couple 네 비극적인 커플이죠 Don't you think so?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사실 호동왕자는요 네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모가 황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호동은 정말 그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아주 큰 힘을 쏟고 낭낭목을 멸망시키는데 큰 힘을 쏟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계모가 당연히 자신의 아들을 왕시키고 싶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모가 호동왕자가 마치 자신을 희롱한 것처럼 연극을 해서 꾸밉니다 그 계략에 호동이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화가 난 호동의 아버지가 호동에게 칼을 내리면서 자살해라 할복해라 라고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왕자의 이야기였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16, 17쪽 여러분이 열심히 풀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선생님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레슨 3 들어가보도록 하죠 바이바이